67번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타고나서 제가 남는 일반화재에 해당하는 가연물은 뭘까요? 유성도료입니다. 유성도료. 다 날라가버리지만 유성도료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는 일반화재는 유성도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화재 A급, 유리화재 B급, 정기화재 C급, 식용유화재 K급, 주방화재까지. 요즘 D급은 금속화재이긴 한데 우리는 아직 분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A, B, C. 68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재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압 등의 차압, 거실과 전실 사이에 그 앞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차이, 압의 차이를 차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연설비가 가동됐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는 거죠. 틀렸죠. 재연기업과 옥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옥래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이 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40파스칼이고요. 세번째,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3파스칼 이하가 아니라 5파스칼 이하죠. 그러면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피난을 위해서 재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재연구역과 옥래와의 차압은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하나의 말씀드리면 실기가서도 말씀드리지만 특기라고 했을 때 계단들에 구분하는 거 분명히 강조 많이 했어요. 층층이 있을 때, 계단을 분류할 때 재연설비니까 자, 이게 계단실이죠. 계단만 이렇게 있는 실을 계단만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직통계단 자, 문이 하나 문이 하나 쫙 있다 자, 그럼 이 계단은 무슨 계단? 그렇죠, 피난계단 자, 문이 두 개 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특피 특별피난계단 그래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자, 계단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거실하고 차이, 차압 이렇게 얘기하고 방금 전에 방금 5파스칼은 얘하고 얘하고 차이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건축의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공부하실 때 소방은 소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스펙트넘이 쫙 높습니다 넓게 여러 가지 위험물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심지어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하시다 보면 다 내 것이 돼요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차압 유지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스프링쿨러 설비하면 12.5 그렇죠?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톤 이하로 될 것 하나 되어있죠 자,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 자, 69번입니다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고가 수조를 이용한 가합성수장치 그렇죠? 수조가 고가 수조를 이용한 가합성수장치 가합성수장치에는 고가 수조, 펌프 방식, 압력 수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가합수조 방식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그렇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설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지 그렇죠? 수의계, 배수관, 압력계업, 분노관 자, 뭐예요? 압력계가 되어있는 오금맨수배라고 그랬어요 오금맨수배 오금맨수배 이거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고가 수조, 압력수조, 펌프 방식, 가합수조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펌프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고가 수조, 고가 수조이죠 고가 수조를 썼으니까 고가 수조 방식인데 여기서 필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오금맨수배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가 수조 방식이고요 자, 낙차는 여러분 나중에 차후에 보도록 하시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관, 급수관, 그죠? 맨홀, 그 다음에 뭐예요? 수의계, 그 다음에 배수관 이게 고가 수조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단답으로도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실기에 조심하시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금맨수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금맨수배 그래서 고가 수조에 설치할 부솔작지 그래서 이것도 머리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절대 잊어볼 일 없습니다 70번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그냥 이거는 주는 문제예요 상수도 소화용설비 화재 안전 기준상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과의 수평투역 면적이 얼마? 수평투역 면적은 직선 됐을 때 바닥에 있을 때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